좀 안쓰러운 노래 불러드릴게요. 오늘 무엇을 알지 곧 덕어리 나는데 휘파람이 부어와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내가 생각해 봤어 우리 데이트하자 길거리의 사람들 어디가 바빠 보일 때 커피 한 잔 들고서 우리 천천히 꽂자 함께 걷다 보면은 벌써 판별한 시야 그냥 하는 말인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에 가지만 우리 천천히 꽂자 우리 천천히 꽂자 준비하자 나의 학생 현실 승인들을 남편의